울산 레이디즈 울산 레이디즈 울산 레이디즈 울산 레이디즈 울산 레이디즈 본부석에서 마스크를 오늘 빌겠습니다. 마스크를 꼭 써서 코로나 예방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안 쓰시면은 경제 폐장 조치도 할 수 있으니 꼭 마스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여성 A 감독님 안 오시면 본부석에서 수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팀 감독님은 본부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팀 감독님은 본부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있다. 연습할까? 가자, 가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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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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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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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내하겠습니다 경기 안내하겠습니다 1부 전주 여성 A 부평진 1코트로 출전 바랍니다 전주 여성 A 부평진 1부 1코트로 출전 바랍니다 2코트 진주 JN 스카이 엔젤스 1부 진주 JN 스카이 엔젤스 2코트로 출전 바랍니다 3부 평택연료족 올폰 A 평택연료족 3코트로 출전 바랍니다 4코트 여성 2부 김포 한강 광주 퀸스 김포 한강 4코트로 출전 바랍니다 5코트 2부 대구 수성 단디 서울 거덕 서울 거덕 대구 수성 단디 5코트로 출전 바랍니다